이산가족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하고 이산가족의 생사확인과 자유로운 상봉을 최우선으로 실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 가장 심각한 것은 이산가족 되신 분들이 연세들이 많아져서 대규모로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이런 걸 좀 시도했으면 좋겠고요. 그리고 좀 더 더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. 나이가 이제 80이 다 됐는데 가서 한번 보고서 죽을런지 그건 모르겠어요. 아무쪼록 만나나갈 때까지 좀 잘 건강해 계시고 아무쪼록 담당자 15회 Muys relations 아멘